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연단의 사람 야곱이야기 야곱 복병을 만나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을 만나듯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복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타양살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가족을 이루고 많은 제사를 모아 금이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상봉도 기대 이상의 환대를 받아서 야곱은 아마 날아갈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모든 묵은 침이 한꺼번에 벗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한 후에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과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난 레아의 딸 디나가 세겜 주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과 같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것 같았는데 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복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겨내야 할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잘못을 깨달아 벗어나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니 그냥 참고 견디어야 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디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당시 디나의 나이는 13살에서 15살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나이면 매우 호기심이 많은 때입니다. 디나는 세겜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마을에 축제를 보러 간 것 같습니다. 디나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야곱이 세겜에 거한지 7년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나는 조숙해지면서 이방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종종 놀러갔던 것입니다. 그때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이 디나를 눈여겨보고 혼자 연모하다가 디나를 납치해서 강간을 했던 것입니다.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 이름은 그 성 이름과 같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몰의 아들은 곧바로 자기가 디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자기 아버지에게 고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멋있는 남자입니까? 종족과 국경을 넘은 로맨티스트 같지 않습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을 직접 찾아와서 아들이 디나를 너무나 사랑하니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끼리 서로 통원하여 두 가문이 경제적 공동체로 협력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후에 디나를 강간한 장본인인 세겜이 직접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와서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줄이니? 라고 청혼을 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말은 자비를 베풀어달라. 청혼을 허락해달라. 이쁘게 봐달라는 뜻입니다. 세겜은 자신이 디나를 강간한 일에 대해 매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야곱과 아들들에게 청혼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든지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다 줄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세겜은 가문도 한 성읍의 추장의 아들이고 더구나 예물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장 쪽으로 보면 솔직히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시집가는 것도 손해보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지만 겉으로는 세겜의 청혼을 허락하는 척했다고 창세기 3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과 아들들은 붕괴했을까요? 할래 없는 이방인에게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은금으로 무맞을 수 있는 사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신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이든지 손해배상만 충분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면 그 잘못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모 그룹 총수들이 세금 포탈을 해놓고 정부에서 눈감아 주는 대신 수천억의 기부금을 내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도 악도 돈으로 덮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불신양이요 세속의 방식입니다. 사기결혼을 해놓고는 위자료만 주면 된다는 식의 윤리나 도덕은 매우 잘못된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세상은 사후약방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생기면 나중에 돈으로 떼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원칙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사전 약방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방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 방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붕괴한 것은 성적으로 물란한 희비족 속인 세계미 티나를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속죄와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붕괴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세계리 티나를 강가하는 것 때문에 붕괴했지만 정작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후 약방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전 약방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해감으로 문제를 막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조롭게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입니다. 베델에서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는데 야곱은 자기가 편리한 이방인의 성읍 세겜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세겜은 매우 비옥한 지역으로 야곱의 양떼들과 가축들을 먹이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스럽게 해결해 주셔서 평안해지니까 20년 전에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안일함과 권역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곧장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야 했습니다. 유급할 때 하나님을 찾지만 편안해지면 이기적으로 돌변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겜 근처에 살면서 디나는 성장과정에서 겪는 호기심을 따라 세겜의 여자아이들과 사귀었을 것입니다. 여자아이들은 자연히 성장하면서 사춘기를 지내고 다른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는 것은 세겜성에 있는 여자들에 의해서 어떤 축제에 초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축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방인들의 축제는 매우 화려하고 성적으로 난잡할 수가 있습니다. 세겜의 주장인 하몰은 후에 여호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와에게 멸하라고 명령하신 가난 칠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몰이라는 이름은 정력이 센 순나기, 히에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만큼 세겜 사람들의 생활이 난잡한 우상숭배와 성적 탐욕으로 타락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화려한 세겜의 문화는 항상 유목민의 단조로운 생활을 해왔던 디나에게 매우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가다보니 세겜의 여자들과 알게 되었고 그들의 축제에 갔다가 언제부터인가 디나를 눈여겨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곧 이방문화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입니다.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갔다는 말은 호기심으로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또는 심취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는 수많은 덫이 있습니다. 물질의 덫, 이성의 덫, 우상의 덫, 세상 문화 속을 헤매다가 결국 덫에 걸려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먼저 베델로 갔다면 세겜 강간사건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경계선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매우 위험합니다. 고린도 후소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고린도 후소 6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중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내가 신추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의 복을 다 누리겠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악한 것인지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합니다.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만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거룩함을 택하든지 탐욕을 택하든지 결단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나중에야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회계를 합니다. 야곱은 때늦은 회계를 했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때늦은 회계는 많은 상처와 고통을 남기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모든 고난과 환란 속에서 성도의 길을 지켜주십니다. 10편 34편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왁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10편 107편 20절 말씀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혹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죄와 상처와 고통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상처와 고통을 치료해 주십니다.